으어! 지금 바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오오오! 저희 세 분의 MC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The mascot of the show MC JEN YANG KOOK is here coming to us now! 네. JEN YANG KOOK MC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EN SHOW. YEN SHOW. KUKUJILL입니다. 네. JEN HO는 갈수록 더 잠망미가 넘치는 것 같은데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희 멤버 중에 해찬이가 일상이 다 재밌는 친구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은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미모 센터에 예쁨 대신 잘생긴 표정으로 걸크러쉬를 뿜뿜하셨는데 잘생긴 예은쇼가 뽑는 더쇼 MC의 잘생긴 순위는? 우선 막내 제노 그리고 용구 오빠가 1등이에요. 오우, 센터! 용구 씨 중국 팬분들께 중국어로 테크엘아웃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에 왼쪽의 관중자분들 모두 저희는 더쇼의 주시공자 모두 여러분의 주시공자 몇 번여주의주시공자 저희는 3번의 주시공자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하고 계실 수공자 바이 바이 아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MC분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 저희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 또는 굿바이 인사 이렇게 한번 부탁드릴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네, 여러분 저희 더쇼의 MC, 제니앤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그래서 제니앤국에게 더 감사합니다. 네, 제니앤국 MC 여러분 안심심한 퇴근길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